아, 숙제 끝 아빠 뭐하지? 편집하나? 투시! 아, 맞다 나 이제 투시 못쓰지? 아휴, 초능력이 사라진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를 살렸으니 옳은 선택을 한거겠지 아휴, 아빠한테 가봐야겠다 아빠 어딨지? 아빠! 아빠! 어딨어? 아휴, 엄마 쫓아올지마 그 이상? 시간라, 멈춰라! 왜 안 멈춰? 아빠, 우리 이제 초능력 없잖아 초능력 개선이 났어 맞아, 초능력 다 불편해 엄마도 불편해? 어, 맞아, 할머니 집에 가는게 너무 멀어 맞아, 엄마 순간이동으로 갈 때 엄청 변했는데 맞아 원이 너도 뭔가 불편해? 흠, 글쎄 아, 불편할 때가 있지 언제? 음, 리모컨 찾을 때? 어, 맞아! 그거 엄청 불편해 예전에는 원이한테 리모컨 달라고 하면 리모컨이 막 날아왔는데 하하하하 그런거 아빠가 좀 찾아 그러니까 음, 그 불편함은 모른다니 버섯돌이랑 같이 못 놀겠어 근데 두 번째 초능력이 없어서 불편한 적도 있었어? 음... 본 게... 어,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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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시야? 아... 어? 아... 충전 안 하고 잤나봐 아... 괜찮아 어, 벌써 6시 반이네 어, 벌써 6시 반이네 어, 일어나야지 아... 그리고 또 있지? 언제? 오, 재밌겠는데? 반개 또 왜 이래? 아... 오, 됐다 반개 어? 또 이래? 아, 진짜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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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번개로 괴롭히고 있었어?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도 상대만 싫어하면 괴롭히는 거라며 그러니까 엄마 안 싫어해 엄마도 은근히 즐겼어 엄마, 그거 맞아? 아닌데 근데 엄마는 반성 없어서 불편한 적 있었어? 있었지 언제? 응 응 이제야 됐어 흐흐흐흐 재밌는데? 번개 찬다 으아악 으아악 다 알고 있거든 뭐야 하하하하 엄마도 즐기고 있었다는게 사실이네 흐하하하 그래 저런 장난치고 나면 결국 다 한건 나였다고 그런데 버섯돌이 너는 뭐 불편한거 없었어? 쓰읍 글쎄 쓰읍 가끔 아 잘 됐다 불꽃더니 잘 안 보이네 빛나는 꽃 오 그래 이제 잘 보인다 잘지 이럴 때 참 좋았거든 손전등이야? 비슷한 용도지 원희 너는 불편한 줄 있었어? 응 있어 그러면 소세지 먼저 잡는 사람이 인자야 응 하나 둘 셋 아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상냥하고 잘생긴 오빠여 나에게 소세지를 양보하세요 너 이거 먹어 아싸 맛있겠다 오빠 고마워 뭐야 왜 내가 먼저 잡는데 맛있겠다 아니 너 내가 먼저 부른 것 같은데 없더러니 근데 이제 못써 에이 말로 하면 되지 그렇게 초능력 쓰면 너무 아깝잖아 근데 우리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도 초능력 많이 썼네 그러니까 뭔가 있다가 없으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박사는 잘 지내고 있었려나? 그 무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1, 2, 3, 4, 5, 6, 7, 8, 3, 4, 5, 6, 7, 8, 2, 1, 2, 3, 4, 5, 6, 7, 9, 10 3, 4, 5, 1, 2, 1, 2, 1, 2, 1 빨리 그냥 해 매일 하잖아! 그냥 빨리 끝내자! Cl testament zychr 1 1 1 2 1 1 1 2 1 2 2 2 3 3 어쩔 수 없어! 박사랑 우리는 세대 차이가 엄청 낮을까! 1 2 3 2 2 오늘도 날씨가 좋고 이제 집에 가자! 오늘도 집에까지 달려가는 거야! 달려! 뭐 잘 살고 있겠지? 근데 사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게 우리는 사부를 본 적이 없네 응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병기라고 했어 근데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를 교육시킨 사부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 어 그러네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너희의 임무는 끝이 났다 이 지구상에 더 이상 고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생이 많았다 그.. 그렇지만 아직 보스몸을 완전히 소배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스몸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세상 멸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너희 능력으로는 고민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힘을 좀 더 길러야 할까요? 아니 비밀병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비밀병기를 만드는 것이다 비밀병기요? 그렇다 뭐? 이것은 지금 너희의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세상이다 너희의 아바타들이 이곳에서 스스로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아바타? 그래 선호공 자네 그리고 나쁜 요괴였지만 지금은 착한 요괴로 돌아온 개꿀자 아바타의 1병 와 너 따라하네? 신기하다 속팔개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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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오정 음? 어? 너희뿐만 아니라 운명한 여러 전사들의 아바타가 만들어졌다 알렉산더 아브라함 박사 그리고 나 갑자기 아바타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초공력이 부여되겠다 초공력? 그래 그 공력을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너희 박자의 목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너희의 아바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꾸준히 너희의 아바타들을 훈련시키거나 너희의 아바타의 초공력이 완벽해지는 순간 나는 그 아바타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저곳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생명을 부여된 아바타들은 저곳에서 존재하는 나의 아바타가 사모가 돼야 훈련시킬 것이다 생명을 부여할 가치가 있는 만큼 아바타를 성장시키는 것이 지금 너희가 한 일이다 아바타? 이것이 내 아바타? 좋았어! 훈련이다! 일단 세상을 보는 눈부터 기르자 좋았어! 훈련이다! 지금의 우리는 사부의 정체도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도 모르지만 나는 우리에게 초능력이 와서 정말 재밌었어! 맞아! 조금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재밌었어! 맞아! 아! 잊어버리지 않게끔 책으로 써놓는 거 어때? 제목은 버섯 벤저스! 어때? 오! 오! 좋아! 좋았어! 그렇게 그와 우리의 초능력은 반지 속에 봉인되었다 다 썼다! 버섯 벤저스! 응 완벽해! 이 반지도 이제 필요 없겠구나 그 또다시 만날 수 있겠지? 또다시 만난다면 나한테 이름을 붙여줘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버섯 벤저스가 재밌었나요? 저희는 버섯 벤저스는 아니지만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맞지 맞지? 완전 기대돼! 그치?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시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버섯 벤저스! 아니 이놈에 좀 더 하자! 버섯 벤저스! 그만해!